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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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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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계시죠? 저는 좀 알았어요... 네? 오늘... 한... 낮에... 네... 진짜? 나는... 난 미드나잇 때 알... 미드나잇 때 알았어? 응... 아... 난 너의... 너의 마음 확신하지 못했어... 아... 미드나잇 때 알았어? 아... 너 나 좋아? 어휴... 어휴... 자... 너나 좋아해? 너나 좋아해? 그게 뭐야? 야... 물어보는 거야... 너나 좋아하냐고 응! 응! 나도... 나도 너 좋아해... 나도... 나도 너 좋아해... 좋아! 가자! 내가 너한테 물어봤을 때... 너나 좋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약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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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 그래서... 확신이 없... 약간 없었어... 네... 그래서... 완전 로맨틱했죠... 네... 완전 로맨틱했죠... 꿈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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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할 수 없었던... 네... 그런 걸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네... 아... 역시... 피아노치고 했던 게... 아... 너는 내가 제일 착하고... 뭐... 너무 바라보고... 사랑해줘... Just the one to love... Just the one to love... 내 생각이 순진하다고... 놀렸던데도... 저의 최종 선택은... 저의 최종 선택은... 최종 선택은... 미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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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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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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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로 한마디씩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세요? 나... 정말... 한 명이에요... 음... 데뷔하고 나서... 내가... 아... 이분한테... 고민 상담도 하고... 음... 정말... 우리 엄마같이 나한테... 아... 오케이... 맞아 맞아... 나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 굉장히... 너랑 있으면 되게 유쾌하고... 특이하게 했지만 되게 재밌었잖아... 그치? 응... 이게 막... 이게 막... 많이 즐거웠는데... 응... 근데... 그래... 뭐... 앞으로 계속 보면 되지... 방송국에서 보고 이러면은... 좋은... 아... 그치... 아... 3박 4일 동안... 너무 즐거웠어... 어... 그치... 우리는 이렇게... 만남은 없었지만... 그치? 그 외에 이렇게 같이 만났을 때 되게 재밌었잖아... 응... 좀... 좋은 시간이었어... 다들... 자... 잠시 후... 다시... 자 여기 보고... 문자로 남아주시고요... 제가 출발하세요 하면... 반대로 직체에서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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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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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남자분 부터 출발 하세요! 진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